나의 정식 삼성의 미왕 삼성의 미왕 오오오 삼성의 미왕 삼성의 미왕 오오오 삼성의 미왕 오오오 삼성의 미왕 오오오 승리는 위에 하다 하다 미왕 자원의 기왕 오늘 수은 선수로 함께하겠습니다! 자 오늘 수은 선수로 채팅이 되었습니다 우리 팬들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그냥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아 다행히 이렇게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맨날 이렇게 야구장을 찾아와주셔서 응원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팬들에게 직접 준비하셔야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토플레이어 중에 선수로 채우실 때 다섯 가지 중에서 가짜 본인이 자신 있는 게 무엇인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짜 자신 있는 건가요? 어... 일단 수비인 거 같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공격을... 타격을 좀 더... 네... 제가 원하는 건 타격인데 현실은 좀 수비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! 둘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..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겠지만 우리 팬들분들은 어떤 그림이라도 우리 팬들분들 모두 사랑해주시겠는데요 끝까지 마음 편하게 플레이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... 아 저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본인만 알아두실까요? 우리 김웅원 선수가 삼성마일 선수들 중에서 가장 편스미스가 좋은 걸로... 다들 아시죠? 우리 김웅원 선수 손흥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무도 안 했을 것 같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해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어 보도가 조금 더 다양하게 혹시나 있는지 말씀 좀 어렵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상 보니까 뭐 연세 사이반만 그런가...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기 맞추고 이제 날아갈테면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마음은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가끔씩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근데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 계신 거 좀 서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패스 네 조직히 얘기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세상자분들과 멋진 기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패를 벗어나서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웅원 선수의 뚝뚝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웅원 선수의 침탱 셀프를 여러분들에게 나가드리는 시점을 함께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잘생겼다 김웅원 네 여기는 좀 힘들어요 네 이쪽이 이쪽으로 가 네 자 단저들이 있는 건 우리 김웅원 선수가 우리 친구들 내려가세요 우리 친구들 내려가세요 네 올라오시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더더워 올라오는 거 하세요 제 whose кто เข Aquas 가 저 또 무엇 하 강사하게 빙 전화 4번 2번 3번 2번 3번 3번 2번 3번 3번 1번 2번 3번 자 오늘 수고한 선수 기뻕봉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분들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섭섭사윤즈 화이팅! 엔딩하세요!